10,000원 주고 와 잘가있어 조금만 더 줄게 내가 영상 남겼는데 예지 보고싶어서 10,000원인데 그러니까 10,000원 주고 미리 나와달라고 했어 알바를 얼마나 간다고 돈이면 세상이 다 된다고 근데 이미 끝나봤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괜찮아 수고하십니다 얼른 들어가요 수고하십니다 얼른 들어가요 예지 저만 보고 와 예지씨 해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아니면 한번 셀카랑 같이 이 핸드폰으로 해 셀카랑 같이